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성훈입니다.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컴퓨터가 두려워서 또 나의 실력이 컴맹이기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특히 40대, 50대, 60대 분들이 많으신데요. 꼭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다른 사람이 10시간 할 것을 나는 4시간, 5시간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죠. 예를 들어서 하나 조금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걸린다면 이것 때문에 하다하다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. 그럼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?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컴맹이 꼭 알아야 되는 10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10가지는 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 누나IT 영상에 다 있습니다. 그것을 보시고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들은 제가 설명란과 댓글 창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은데 영상을 봤다고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따라하셔야 됩니다. 이것을 한 달 동안 30분씩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 굉장히 큰 도움될 겁니다. 첫 번째는 키보드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. 키보드에 컨트롤 키가 어디 있는지 쉬프트, 알트, 스페이스바, 또 지울 때 딜리트, 백스페이스바가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. 키보드 용어를 아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타자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안녕하세요를 ㅇ, 아, 니은 찾고 니은, 여, 이응 이렇게 찾으면 안녕하세요만 입력하는데 1분이 넘게 걸리겠죠. 그러면 속 터져서 유튜브를 포기하게 된다고요. 타자 연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밑에 키보드를 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고 입력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. 속도는 안, 영, 하, 세, 요 이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조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타자는 컴퓨터의 기본입니다. 어디 검색하거나 또 유튜브에 댓글 달 때 또 영상 편집할 때 또 자막 뭐 이런 것들을 달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타자 연습을 30분씩 2주에서 4주 정도 하시면 훨씬 유튜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세 번째는 웹브라우저 크롬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를 빠르게 찾는 방법 그 외에 크롬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. 네 번째는 압축하는 방법 또 압축을 푸는 방법을 배워보세요. 우리가 폰트를 다운받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압축 파일로 다운받을 경우가 있거든요. 이것을 풀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. 압축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죠. 그래서 압축 풀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유튜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다섯 번째는 제가 컴맥 탈출하는 10가지 점검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. 그 영상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10가지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컴퓨터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죠. 이것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영상 파일이나 사진 파일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좋겠습니다.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어야 되고요. 일곱 번째는 이어서 내가 다운받을 때 내가 어디다 다운받는지 알고 또 다운받는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파일은 다운받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헤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찔리시는 분들 계시겠죠? 여덟 번째는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잘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유튜브를 빠르게 재생하는 방법, 건너뛰는 방법, 확대하는 방법, 이런 여러 가지 잡기술이거든요.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기능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홉 번째는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. 화면 캡처하는데 프린트 스크린 누르셔도 되겠지만 좀 더 편하게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캡처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거나 내가 원하는 부분에 붙여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열 번째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, 아이디, 비밀번호를 꼭 적어놓으세요. 이 네 가지 사이트는 꼭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, 구글을 알면 유튜브 계정도 알겠죠? 네이버, 카카오톡, 만약에 안드로이폰 사용하신다면 삼성 계정까지 이 네 개의 계정은 아이디, 비밀번호 어디다 꼭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항상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갖고 비밀번호 찾는데 또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컴퓨터 앞에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많은 분들이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컴퓨터 모니터에다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열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한 달 동안 숙달하시면 이후에는 유튜브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. 지금까지 유튜브 시작하기 전 컴맹이 알아야 되는 열 가지 컴퓨터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는 유튜브 시작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영상 보시면서 꼭 컴맹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.